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것도 대리효도라고 해야 되나? 여하튼 우리 엄마 반찬 불쌍해! 라는 남편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이번 명절에 시어머니가 싸준 음식들 죄다 마탱이가 가서 버렸더니 망할 남편놈이 그걸 왜 버렸냐고 노발대발 난리가 나요. 어? 그래 알았다. 어서 아가리 벌려 다 쳐넣어 줄게 이 시키야. 원지 시어머니가 싸준 명절 음식을 버린 못된 며느리가 바로 접니다. 이번 설에 시가에서 시어머니가 명절 음식을 잔뜩 싸주셨는데요. 뭐 그래봤자 전, 나물, 잡채 등등 이런 것들이죠. 진짜 좋은 거 몸통 LA갈비는 시누이네 한테만 주더라고. 그렇게 명절 새고 돌아와가지고 매 끼니마다 나물비빔밥, 전, 잡채 정말 열심히 먹었어요. 먹었지만 여전히 많이 남았고. 그래서 아까도 저녁에 데우려고 꺼내보니까 어머 이게 좀 쉬었더라고 마탱이가 갔어요. 어쩌겠어요 아깝지만 그냥 버렸죠. 그렇게 저녁을 먹고 있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남편이 대뜸 어? 뭐야? 엄마가 싸준 거 벌써 다 먹었나? 이러길래 그냥 별 생각 없이 아 그게 아까 보니까 좀 쉬었더라고 맛이 갔어. 그래서 버린 거야. 이랬더니 노발대발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납니다. 아니 그래요. 그게 멀쩡한 거면 당연히 저도 안 버리겠죠. 근데 이거 벌써 일주일 가까이 먹었고 또 그게 마탱이 갔으니까 그래서 버린 거야. 배탈 나니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 화를 내냐? 이렇게 물었더니 남편 말이 아니 그럼 반대로 장모님이 싸주신 걸 내가 버리면 그럼 당신은 화 안 나겠어? 어? 지금 그딴 게 질문이야? 이지랄. 어이가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저기 여보야 그 음식들 다 내가 만든 거야. 이랬더니 입을 꾹 닫고 한참을 노려봅니다. 그러다가 아무리 그래도 어? 엄마가 우리를 생각해가지고 싸주신 건데 그걸 그렇게 버리면 예의가 아니지. 이러면서 또 소리 지르고 난리. 와 진짜 개빡치더라고. 그래서 저도 좀 치사한 소리 좀 했습니다. 생각을 해? 무슨 생각을 해? 어머님이 정말 우리를 생각했다면 LA갈비를 싸주셨겠지. 이딴 나물이나 싸주셨겠냐? 아까 땡땡이 고모한테 전화 왔더라. 갈비 너무 맛있다고. 어? 새언니 양념 뭐 넣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너 그거 알고 있냐? 나는 그 LA갈비 맛도 못 봤다 이 새끼야. 이러니까 대답은 못하고 그냥 단단히 삐져선 숟가락 탁 내려놓더니 아들 방에 끼어들어가서 지금 벌써 3시간째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아니 이건 뭡니까? 왜 지가 삐지는 걸까요? 내가 삐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여하튼 오늘은 거실에서 사야겠어요. 제가 또 방에 들어가 있으면 이 인간 분명 슬그머니 기어나와가지고 라면 끓여 쳐먹을 테니까. 내가 오늘은 그것도 못 먹게 딱 여기 지키고 있어야겠다 이거예요.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아니 그러게 그걸 왜 버렸어요? 쉬어있는 거 버리지 말고 남편 아가리에 쳐넣었어야지. 댓글. 에이그 그러면 또 야 우리 엄마가 싸준 걸 왜 벌써 쉬게 만들었어? 왜 관리 제대로 똑바로 안 했냐고? 이러면서 노발대발 또 난리쳤을 겁니다. 뻔하죠? 2번. 그래요. 앞으로는 음식들 맛이 가도 절대 버리지 말고 남편 먹으라고 줘버리세요. 애들이랑 쓴이는 절대 먹지 말고. 그러다 배털 한번 제대로 놔봐야 정신 차리지. 끌게. 3번. 아니 내가 만든 음식 쉬워가지고 내가 버렸다는데 그게 뭐 어때서 어쩌라고. 포장해준 정성을 생각해라 이런 건가? 어? 우리 엄마가 싸준 음식. 아이고 똥싸고 있네 진짜. 그래 지도 쪽팔리고 민망하니까 아들 방으로 빤스런 하는 거겠지. 쓴이 오늘 꼭 거실에서 주무세요. 쫄쫄 굶어보라고. 4번. 이제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고 쪽팔리니까 겨우 아들 방으로 도망가기나 하고. 에이그 진짜 찌질한 인간이네. 이야. LA갈비 시노이한테만 준 거 진짜 개빡치네. 만약 내가 쓴이면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음식 같은 거 안 할 거예요. 6번.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옛날 저희 시어머니 같은 남편이네요. 당신 살아생전 한 번은 추석 때 나무를 좀 많이 했는데 다음날 보니까 벌써 상해가지고 거품까지 뽀글뽀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요. 시골 노인네들 흔히 그렇죠. 냉장고엔 이미 검은 비닐봉지로 뭔가 가득 차있는 상태라. 전날에 먹었던 나물 남은 거 넣어놓지를 못해서 그냥 밖에 잠시 놔뒀더니 밤사이에 제대로 상해버린 거예요. 아깝지만 어쩌겠어요. 그냥 버렸는데 헐 저희 시어머니가 세수하러 나오다 이걸 본 거예요. 아이고. 아깝구나. 그걸 왜 버리냐. 이러더니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그걸 건져서는 물에 씻어서 진짜 먹어버리는 거야. 그나마 다행인 거 양이 적었어요. 몇 젓가락 정도? 나이때 진짜 기겁하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 음식 안 버렸어요. 그냥 다 쉬어 터져 곰팡이가 쓰러도 그냥 그대로 두고 나왔죠. 님 남편 같은 눈등장님에게는 쉰 게 안 보이고 냄새도 안 날 터이니 그냥 처먹게 냅두세요. 버려도 지가 버리게 냅두라고. 아니지. 이것도 아마 님 탓을 할 겁니다. 왜 빨리빨리 안 먹고 뭐 했냐고. 저런 거지같은 효자들은 결혼을 안 했어야 되는 건데 님도 참 불쌍합니다. 7번. 그러니까 이건 대리효도충이 대리효도를 안 해줬다고 삐진 거네. 8번. 아들 방에 들어가서 벽을 보고 서 있거나 그게 아니면 반성의 의자에 앉아 있겠죠. 생각하는 의자. 지도 양심이 있지. 설마 열받는다고 시위하는 거겠어요? 9번. 쓴이.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저 인간 결혼하기 전에 혹시 멀쩡했나요? 9번. 어이구 쓴이야. 음식 말고 남편놈을 버렸어야죠. 후기. 아까 아들 유치원 보내고 출근해서 살짝 들어왔는데 헐. 댓글들이 정말 많이 있고 재미있네요. 일단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몇 개만 답을 좀 드리자면 첫 번째 음식은 정말 며느리 네가 다 했냐? 제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시어머니가 얼마 전 무릎을 좀 크게 다쳐서 올해 명절 음식은 제가 지휘를 했습니다. 총지휘를. 뭐 전부치기, 재료, 채썰기, 다재기, 손질, 설거지, 뒷정리 등은 시아버지와 남편이 했지만 음식 자체는 어쨌든 거의 다 제가 했던 게 맞아요. 평소에는 시어머니가 거의 다 미리를 준비해 놓으셨고 저는 전부치기 정도만 했었는데 올해는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LA갈비는 왜 시누이한테만 줬는가? 그러게요. 이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 갈비가요. 저희 가게의 거래처에서 선물로 보내준 거고 총 두 세트가 들어와서 하나는 시댁에 또 하나는 저희 친정에 보냈는데 제가 이렇게 양가 모두에게 보낸 걸 저희 시어머니도 알고는 있었어요. 혹시 친정에 가서 먹어라 이런 의미로 안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하튼 금요일 점심쯤에 시댁에 도착해가지고 온 가족을 싹 동원해서 전부치는데 어머니 밑에 뜸 아이고 오늘 속이 좀 느끼하다 이러면서 저녁에는 칼칼한 걸 먹자고 하길래 급하게 동태탕 끓여서 저녁 먹었고요. 그 다음날 설 당일이죠. 아침에는 떡국을 먹었기 때문에 갈비는 구울 틈도 없었어요. 그러다 시어머니가 어이고 조금 이따 너그 시누이 오면 다같이 고기 구워 먹자. 점심까지 먹고 놀다가 천천히 진정에 가라 이러는 거 그냥 아침만 먹고 냅다 달려 나왔어요. 사실 그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얼마 안 돼서 시누이네랑 시모님까지 오면 좀 부족하겠다 이런 소리는 했는데 그래도 저는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그랬는데 이걸 전부 다 몽땅 시누이한테 싸줬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솔직히 시댁가족들이 맛있게 구워서 먹었다고 하면 저도 서운하진 않았을 텐데 시누이한테 다 줘버렸다니까 기분 좀 나쁘더라고 그리고 시누이가 저한테 전화를 했던 건 그때 갈비 고맙다고 이거 인사한다고 전화를 했던 건데 제가 맛도 못 봤어요 했더니 시누이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몰랐던 거죠. 아 물론 친정에 갔을 때 그 갈비 실컷 먹었지만 말이죠. 세번째 그래서 남편은 라면을 과연 끓여 먹었는가 제가 어제 끓올리고 쇼파에 앉아있는데 밤 열두시쯤에 방에서 슬그머니 기어나와서는 잠깐 쭈뼛쭈뼛 하다가 오늘은 저녁을 좀 먹는둥 마는둥 했더니 좀 출출하네 당신 우리 같이 뭐 시켜 먹을까 아니면 라면이라도 하나 때릴까 이러면서 은근슬쩍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눈치 좀 살피다가 그럼 우리 내일 저녁에 다 같이 갈비나 먹으러 갈까 이러면서 궁둥이를 슬쩍 들이밀더라고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사과를 할 거면 똑바로 해라 이랬더니 바로 미안 참네 어이가 없어서 여하튼 이렇게 사과받고 라면 두 개 끓이길래 그냥 못 이기는 척 같이 먹으면서 풀었어요 허무한 결말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잖아요 뭐 다만 댓글들 읽으니까 현타가 오긴 오네요 저도 일을 하는 사람이고 요리 잘 못합니다 그냥 밀키트나 끓이는 수준이죠 말 그대로 똥손인데 착한 며느리 병에 단단히 걸려가지고 음식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막 검색하고 아둥바둥했던 게 참 허무합니다 댓글 1번 허무한 결말인 거 참 슬퍼지만 사는 게 다 그렇죠 뭐 이게 남의 얘기니까 다들 말을 험하게 하고 있는데 아니 누구는 막 모자라고 생각이 없어서 그렇게 사나? 이혼이 말처럼 쉬운 것도 아니고 23년 동안 살아본 경험으로는 다 그렇지 별거 있나 싶어요 그래도 은근슬쩍 사과하며 풀려고 하는 남편 버릴 정도는 아니다 싶으니까 현명하고 행복한 한 해 보내세요 2번 남편 그릇이 간장 종지라 사는 내내 고달프겠구만 힘들것 써 3번 아니 근데 여기 사람들 내 쌍이라고 말 참 쉽게 한다 그럼 뭐 쓴이가 지금 당장 뭐 이혼이라도 해야 되는 거야? 자식도 있는데 그게 말처럼 쉬워 보이냐고 그래도 남편한테 할 말 다 아는 것 같은데 뭐 종년이니 남미세니 이러면서 비꼬는 거 진짜 극혐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뭐 얼마나 당당하게 살길래 그래? 인생 살아가면서 무조건 다 깨부수고 이기고 그러나? 니들이나 그렇게 해 니들이나 실제로 험한 댓글이 엄청 많았습니다 제가 그냥 뺀 거예요 4번 보니까 쓰니 남편은 인상이 걸랐습니다 이혼을 하라는 말은 하진 않겠지만 대신 잊진 마세요 진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호구가 만드는 겁니다 아무리 호구라 해도 상대방 인상이 좋으면 진상도 안 되는 법이에요 오히려 존중을 해주죠 절대 넘치는 호의를 베풀지 말고 또 상대방의 답례도 반드시 하나하나 다 떠자 받으세요 그래야 끝이 좋은 겁니다 어이고 이렇게 호구처럼 받아주니까 화낼 일도 아닌 걸로 남편은 성질부터 내고 그의 어머니는 해온 사람한테 묻지도 않고 홀랑! 어? 전부 다 딸내미한테 다 싸주고 그러잖아요 어? 그렇게 넘어가지 마요 그래봤자 나중에 너 혼자만 화병 생겨요 6번 쓰니 너무 웃긴다 이거 꽁트인가 그래요 잘 풀었어요 그냥 그렇게 지지고 벗고 함께 사는 거죠 뭐 여기서 지금 쓰니 욕하는 인간들은 그냥 무시해버리세요 7번 에? 아니 그걸 왜 그냥 풀어요? 닌 바보예요? 계속 그렇게 만만하게 구니까 당하는 거라고요 뭔가 싸해지는 노력이라도 좀 해보세요 그럼 쓰니 눈치 보면서 함부로 안 건들고 그런다니까요 아시겠죠? 이런 후기 쓸 거면 애초에 글도 올리지 마요 고구마 스트레스 오진다고 아니 뭐 어쩌라고 그러면 이혼이라도 하라는 거요? 미친 거요? 남의 이야기라고 말을 좀 세게 하는 사람들이 많긴 많았습니다 좀 심하게 아무튼 그래요 아니 이런 남자든 여자든 간에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 보면 이게 그 순간에만 보이나 봐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말이 돌아올지 그러면 내가 싸움에서 이길지 지칠지 이런 계산도 안 하고 하나 봐요 아내가 음식 다 맞는 걸 봤을 거 아니야 참 아무튼 뭐 그래요 뭐 지지고 먹고 살아야지 뭐 감사합니다 응 응 응 응 응